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김성수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까요.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상세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과 광주, 대구가 12도, 부산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 25도, 부산 26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 현황 및 전망입니다. 지상일기도를 보시면 밤사이 중국 중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7도로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개 전망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은데요.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서는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킬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을 전망입니다. 오늘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노을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오늘 야외활동 많이 하실 텐데요.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으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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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